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사과가 맛있어요 영민상회로 사과 사러 오세요 사과 사게 드립니다 사과 얼마에요? 네 사과요 요는 거 4개 만원 드려요 배는요? 배는 1개에 4천원이에요 명절에는 주로 어떤 걸 사가나요? 명절에는 차별을 지내시느냐고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좋은 거 가져가셔야 돼요 엄마 사과 들어가세요 홍옥이라고 맛있는 사과요 사과 들어가세요 4개 만원이에요 4개 만원 요렇게 좋은 거 4개 만원씩 영민상회 화이팅! 시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